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ear Abby Tuesday July 21st 2020 오늘부터는 이 Dear Abby 칼럼도 가끔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타임즈를 주로 하다보니까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분야에도 코로나가 안 들어가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제가 좁아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 Dear Abby 칼럼도 넣어서 조금 주제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간 소개를 해드리죠 잘 아시겠지만 Dear Abby는 1200여 개의 세계 주요 일간지들이 연재하고 있고 1억 천만 명 정도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칼럼 중 하나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꽤 열심히 읽어서 영어의 기초처리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Dear Abby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주는 칼럼입니다 가벼운 주제라서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을 주는 상당히 격조 높은 글이기도 합니다 구어체와 문어체의 중간 정도로 영어의 허리, 영어의 내공 혹은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최적의 학습 교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어 내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man ashamed to admit she was victimized online 한 여성, ashamed to admit, 몸을 인정하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여기서는 여기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그런 완전한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을 하나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인정하기를 창피스로 하는 그런 한 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뭘 인정합니까? she was victimized online victim은 희생자죠 희생되다 그러니까 당했다 여기 온라인은 부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당한, 사기당한 이런 것을 인정하기를 참 창피해하는 좀 그렇죠 그런 한 여성이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글은 이제 그 애비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은 이제 거기에 대한 조언을 주는 그런 애비의 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Dear 애비 After using online dating for almost a year I have met someone and it's getting serious 이게 이 글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제 상당히 좀 구어체와 그러면서도 문장이 상당히 격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체의 중간 정도로 아주 영어 학습에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너무 이 문장처럼 가도 조금 그렇고 너무 구어체로만 가도 좀 그런데 그 중간 정도에 적절하게 소위 영어의 내공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영어의 허리죠 이런 게 튼튼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데이터를 사용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온라인으로 하는 데이트 있죠 자, I have met 나는 누군가를 만났다 and it's getting serious 자,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다 serious 하면 이것은 뭐 심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진지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뭐 결혼 같은 걸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진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연애 그러니까 이 애인 관계라는 말이죠 Problem is, 근데 문제는 During some of our first conversations He talked about his previous online experiences 문제는 문제는 During some of our first conversations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 중에 He talked about his previous online experiences 그가 이야기했다 그의 이전의 전에 있었던 그런 온라인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말 One involved a woman who asked him for money and how stupid she must have thought he was 자, 여기 one은 one experience입니다 그 경험들 중 한 경험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면 involved a woman, 한 여자가 거기 이제 관련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Who asked him for money 그게 돈을 요청했죠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And how stupid she must have thought he was 자, 이거는 이제 요런 글이 이렇게 바뀐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구어체의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의 표현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She must have thought how stupid he was 더 좀 펴버리면 She must have thought he was so stupid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Must have pp는 몸이 했으면 분명하다는 말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런 말이죠 자,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그가 이제 속도선 이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온라인에서 돈을 요구할까 이런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so stupid 그가 너무너무 stupid하다 멍청이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하다 Another time he told me he couldn't understand how a person could send money to someone they met online and had never met in person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Another time은 또 한 번 예미 한 번 이야기했죠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했다는 말입니다 Another time 하면 이건 뒤에 또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He told me 그는 내게 말했다 He could understand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How a person 어떻게 사람이 돈을 보낼 수 있냐 누군가에게 They met online 온라인 온라인에서 만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보낼 수 있냐 이때는 아마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d had never met in person 그리고 한 번도 In person 직접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을 보내는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Well, this person, me, who he thinks is so smart and successful is one of those who was drawn in by an online person 이 well은 여기서는 감탄사입니다 뭐 이제 부사로서는 잘 이런 말이 있고 형용사로서는 건강한 이런 말이 있죠 명사가 되면 심지어 우물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감탄사인데 감탄사로 쓰일 때도 뜻이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따지는 말도 있고 놀라는 말도 있고 당황스러워 하는 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때에서는 그런 흐참 아 이거 어쩌지 뭐 이 정도로 Well, this person, 자기를 말합니다 Who he thinks is so smart and successful 자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생각하기에 자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successful 하죠 이런 걸 번역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He is one of those who was drawn in by an online person 드로 인하면 이거는 이제 드로 인 자체가 이 보시죠 끌어 댕기다 하지 않으러 유인하다 속이다는 말입니다 여기 수동태가 돼 있죠 아까 맨 앞에 그 제목에 나왔던 was victimized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뒤에 계속 몇 가지 나올 겁니다 이 구어체죠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구어체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 online person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기당한 그런 사람 중 하나 자기가 바로 그 장본인 중 하나란 말이죠 지금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막 욕하고 있죠 어떻게 나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인데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I send money several times 나는 여러 번 돈을 보냈다 사기도 한두 번 다 그냥 여러 번 당했는 모양입니다 I am a well educated successful professional who is so ashamed of this that I haven't gone to the authorities 나는 교육을 잘 받은 성공적인 그런 전문 직업인입니다 who is so that 구분이 나오죠 so that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ashamed는 shameful라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ashamed는 사람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합니다 a가 붙은 형용사는 다 그렇죠 asleep, alive, roof라든지 이런 말은 다 소설적으로 꾸미죠 뒤에서 명사를 꾸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사람을 수식하죠 근데 shameful은 이거는 사람을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hameful act, 수치스러운 행동 shameful past, 수치스러운 과거 이렇게 할 때만 씁니다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기당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I haven't gone to the authorities 나는 그 당국에 뭐 경찰이나 이런데 신고하러 가지 못했다는 말이죠 너무 창피해 가지고 I cut ties with the person to whom I loaned the money 자, 관계를 끊었다 정말 간단하게 나오죠 I cut ties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구호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거침없이 나오죠 나는 관계를 끊어버렸다 I cut ties with the person 그 사람과 To whom I loaned the money loan하면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이게 원래 loan은 명사로만 쓰였으나 요즘 미국식에서는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격식을 따지는 사람은 loan을 동사로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뭐 가급적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loan을 이렇게 동사로 쓰는 것은 뭐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냥 land를 써주면 됩니다 land 이게 동사입니다 이거의 명상이 loan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명사 뭐 동사로 막 씁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비교적 안 그런 편인 같고 내가 돈을 빌려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 He promised to pay me back 그는 내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죠 But I haven't seen a penny 땡진 한 푼 없더라 이거죠 한 푼도 안 갚았다는 말입니다 I haven't told a soul I did this 여기 a soul은 그냥 사람입니다 영혼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a person입니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 뭐 구어체라는 것은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뭐고 아무거나 막 쓰는 게 구어체입니다 그만큼 자유롭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어체가 문어체는 좀 딱딱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구어체는 뭐 막 나오는 대로 막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죄다 그냥 구어체입니다 뭐 됐든 말든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학적인 표현도 구어체 막 씁니다 자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말 I did this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사기당한 거죠 이렇게 Should I disclose this to my boyfriend? 내가 이것을 내 남자친구 Boyfriend 하면 이것은 이제 애인입니다 그냥 남사친이 아니고 남친이죠 우리말도 좀 여전히 구분하죠 그럼 남자 그냥 남사친은 영어로 그냥 my friend 입니다 The man is my friend 이렇게 하죠 여자라도 Boyfriend, Girlfriend 하면 이것은 애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 뿐입니다 이렇게 Boy, Girl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몇 사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 애인에게 내 Boyfriend에게 이것을 밝혀야 할까 Disclose, Reveal, Make known, Confess 뭐 Confess 없습니다 고백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했는데 I want to be honest with him But I also wonder if what in the past should be left in the past 나는 그 사람한테만큼은 정직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속이는 게 없고 싶다 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I also wonder 또한 이것도 궁금하다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What in the past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 과거는 과거로 그냥 Should be left in the past는 과거로 묻어두다는 말입니다 묻어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참 궁금하다 Please advise me 저에게 조언을 해 주세요 Ashamed Southern Lady 이제 익명이죠 참 창피스러워하는 그런 Southern Lady 남부에 아마 미국 남부 쪽에 넘어갑니다 그런 Lady Ashamed는 사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명사 앞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서술적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섰죠 이건 그러니까 이 구어체의 어떤 자유 자유분방한 구어체의 그런 그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서면 됩니다 구어체는 보는 채는 막 서면 안 됩니다 문장이 딱 남아 있기 때문에 잘못 서면 그건 영원히 실수가 남아있지만은 구어체의 말로 하면 그냥 뭐 없어져 사라져 버리니까 녹음 안 한 다음에는 자 다음 페이지 Dear Lady 자 이제 에비의 답변입니다 I see no reason for you to discuss this with the man you are currently seeing unless it is to enlighten him that even well educated successful people can be gullible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 see no reason은 의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뭐 직역을 하면 나는 이유를 못 본다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Lady가 이거 Discuss는 유명한 타동사입니다 Discuss about 하시면 안됩니다 Discuss this with the man 이것을 그 사람 즉 당신의 Boyfriend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You are currently seeing 여기 seeing은 이제 만나는 겁니다 만나다 데이트 하다 입니다 현재 만나고 우리말도 그렇게 하죠 만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즉 당신의 Boyfriend와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I see Unless 뭐 하지 않다면 Unless if not To enlighten him Enlighten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계몽식이다 교육식이다 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 자 뭘 알려줍니까 That even well educated successful people 교육을 잘 받은 교육을 잘 받은 성공한 사람도 사람조차도 2번 Can be gullible 이 gullible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Naive Simple Trusting 밑에 Trusting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너무 잘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믿는 Unsuspecting 마찬가지 의심하지 않는 Craigslist 마찬가지고 Born yesterday 이런 말도 구체 많이 쓰죠 I wasn't born yesterday 나 어린애 아냐 갓난애 아냐 너 나를 뭐 애로 보냐 이렇게 할 때 자 글로벌 많이 씁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속기 쉽다 속을 수 있다 On the right circumference 이거는 이제 뭐 올바른 환경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묘한 여기 라이트는 약간 조금 묘한 뜻입니다 그런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딱 거기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묘한 상황에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에게 계몽을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fortunately for you you won seriously damaged by the person's failure to repay you 다행히도 당신에게 you won seriously damaged 이것은 이제 심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피해를 입답니다 damaged는 그 사람의 실패 일단 직역을 해 드릴게요 당신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당신에게 other intelligent but trusting people have suffered irreparable damage 그런데 다른 smart intelligent 같은 말입니다 영리하면서도 똑똑하면서도 성공했으면서도 trusting 너무 잘 믿는 아까 글로벌 같은 말입니다 아까 나왔죠 trusting 이런 사람들은 have suffered irreparable damage irreparable repair의 반대입니다 beyond repair 회복할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참 다행인 줄 알아라 because you feel you were taken advantage of it couldn't hurt to notify the authorities 당신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were taken advantage of 는 이용당하다는 말 take advantage of 는 그냥 중립적으로 뭘 사용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해 먹다 이용해 먹다 이 정도로 조금 색깔이 있는 그런 단어니까요 이 단어는 함부로 쓰시면 안 좋습니다 뭐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다 뭐 저 도구를 저 책을 사용하다 이렇게 할 때는 use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같은 말들이 이 글 속에 지금 몇 번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나온 게 were victimized 입니다 그 다음 were drawn in이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또 나오죠 were preyed upon 이것도 당하답니다 prey가 원래 먹잇감인데 먹잇감이 대단한 말이죠 were exploited exploit 는 이제 명사가 되면 exploit죠 스트레스가 앞에 갑니다 공헌 공적 이런 말이고 이제 동사가 되면 뒤에 가는 exploit인데 뭐 자원을 개발하다 뭐 국토를 개발하다 이렇게 그런 개발하다는 그런 조언도 또 있지만 나쁜 의미로 착취하다 이용해 먹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같은 의미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could and hurt 이건 뭐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텐데요 hurt는 뭐 손해보다 아픔을 겪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could는 과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건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 뭐 뭐 할 텐데요 뭐 뭐 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호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could, might, would 이런 말들 우리 구호체에 그런 거 많이 쓰죠 에이 안 그럴 걸 했을 텐데 누가 그런 걸 좋아할까 이런 표현이 전부 might, could, would 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엄청난 조동사입니다 자 뭐 하는 것이 cool and hurt 할 겁니까 별로 손해가 안 될 텐데요 자 norify는 신고하답니다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괜찮을 텐데요 뭐 할 텐데요 할 때 텐데요 하면 could, would, might 이런 말입니다 yes it's embarrassing 예 참 그렇게 사기당한 거 참 당황스럽죠 창피하죠 but human beings make mistakes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if you were preyed upon and the person was a scammer 만약 당신이 이제 사기를 아까 했죠 이제 그 이용을 먹잇감이 되었고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스윈들러 뭐 칸맨 이런 말 당신은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might be doing someone else a favor by reporting it 그것을 신고함으로써 자 notify하고 report 둘 다 신고하던데 구문이 다릅니다 notify는 뒤에 사람이 옵니다 report는 뒤에 사물이 옵니다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다 할 때는 여기는 notify the police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report는 report it to the police 이렇게 나오겠죠 조심하시고요 do a favor 하면 이것은 이제 뭐 부탁을 들어주다 호의를 베풀다 도움을 주다는 말입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말 쓰죠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드가 높이 말입니다만 자 하여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그러니까 도움을 주게 될 텐데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뭐 뭐 할 텐데요 할 때 텐데요 might 텐데요 could 예 뭐 우드도 비슷합니다 그것을 신고함으로 즉 신고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 도움이 될 텐데요 뭐 그냥 자기 손해보고 말지 하고 그냥 신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신고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couldn't hurt 손해보지 않을 테니까 신고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신고 안 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이제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이 엄청나게 갔네요 첫 시간이라 지금 제가 시간 여량도 잘 못하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